2017년 5부 대통령 선거에 관내 사전투표는 또 어떻게 조작을 했습니까 이게 여러분 뭡니까 이게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한테서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6%를 빼앗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철수와 함께 2.8%를 빼앗아 가지고 똑같은 수만큼 누구와 함께 밀어줬습니까 민주당의 문재인이 함께 이런 플러스 8% 정확하게는 7.7%를 밀어준 거 아닙니까 이런 짓들을 해 가지고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투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투표는 유권자들이 수천만 명이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으면 4천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0값에 있어야 될까 0에 이거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8 플러스 8로 이렇게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이런 짓들을 해 가지고 대통령이 됐으니 2017년에 재미보고 그다음에 확신했을 거 아닙니까 유레카 드디어 우리는 발견했다 20년 장기 집권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50년 장기 집권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래서 이해찬이 들고 나오고 추미애가 주장하고 김민승이가 주장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기를 얻어가 2018년 지방성에 더 화끈하게 조작을 해 가지고 무슨 서울의 구청장 25자리 가운데 있으면 22자리인가 23자리인가 서초구 빼고 다 먹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21개는 무슨 특정 지역의 인사들을 다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 해먹자 그게 뭐죠 부정성가 하는 사람들의 목표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해먹는 건 대부분 사람들은 다 열외로 밀어 제치는 거죠 그런 나라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조선 이후에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이승만이란 걸출한 위인이 기회가 그래도 공정하게 제공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지금 나라 꼴이 뭡니까 아이들 대학 입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뭡니까 야미로 그냥 뭔가 해 가지고 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완전히 선거를 그냥 선거 데이터를 만드니까 이게 완전히 작품입니다 이게 뭐죠 대통령 선거 서울시 결과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민주당은 모든 곳에서 다 사전투표에서 승리를 합니다 플러스 5에서 플러스 8% 이 어마어마한 큰 값이 어떻게 나옵니까 0에서 3 정도가 나와야 될 값이 자유한국당 홍준표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6 한국당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안철수와 함께 빼앗은 관내 사전특표수만큼 누구한테 밀어준 겁니까 문재인에게 밀어준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 다 했는데 이게 부산시입니다 부산시 이게 뭐 어떻게 선거입니까 이건 완전히 사기고 이거는 예술품이나 제조품 공산품인 겁니다 부산시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했네요 문재인에게 플러스 7에서 플러스 11%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7에서 11%의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누구한테서 빼앗아 가지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하고 국민의당의 안철수 함께 빼앗아 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값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짓을 전국을 다해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대구시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아름답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기계로 만들었으니까 컴퓨터를 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 후보별 관내 사전투표 득표소를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인천광역시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 밑에 이런 차이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 조작을 해 가지고 한국당의 14%가 훔칩니다 인천광역시의 웅진군에서는 14%가 이런 전산 조작을 한 거다 강화군에서 10.3% 조작을 한 겁니다 웅진군하고 이런 강화군은 아마 접견 지역이기 때문에 여당에 대한 자유한국당에 대한 선호도가 좀 센 지역이 있구나 세게 이런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최대치가 9에서 14%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인 거죠 대전시도 또 이렇게 이런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전국의 8도 강산 전부를 다 조작을 한 거죠 이게 이런 데 2017년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오구 대통령 선거입니다 5년 동안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래도 윤석열이라는 사람 등장해 가지고 뭡니까 한마디 말도 안 한 겁니다 나라가 망한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 거 나라가 망해 가지고 양심도 마비가 되고 다 노예가 돼 가지고 고생을 해야 그때 공 박사가 그렇게 왜 외쳤는지 저 양반이 왜 그렇게 외쳤는지 그런 걸 아는 사람이 좀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들 하태경이라고 국힘당에 운동권 출신의 1952세가 있지 않습니까 길일이 날뛰잖아요 이준석이 하고 그래서 내가 궁금해 가지고 부산광역시에 이렇게 조작을 했으면 그러면 부산광역시의 구 가운데 하나인 하도 하태경이가 이런 야단 법설을 지니까 하태경이 지역구인 해운대는 어떠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야무지게 조작을 했습니까 홍준표 표를 10%에서 2%까지 여러분들 최소 2% 최대 10%를 여러분들 빼앗아 가지고 누구 한 끼 밀어줍니까 문재인 이 한 끼 밀어주고 플러스 7에서 플러스 13% 어떻게 여러분 홍준표가 이런 모든 해운대구에 동해서 다 사전투표가 다 패배를 합니까 문재인은 어떻게 다 성공을 합니까 말이 되는 짓거리를 더 해야죠 그리고 여러분 국힘당의 당대표로 폼 잡던 이준석이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서울특별시가 그렇게 심하게 조작이 됐으면 노원군은 어떠냐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선거냐고요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이건 완전히 사기입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렸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세금 먹고 나서 여러분들 선거 끝나고 되면은 선거의 당락을 결정한 기준이 됐던 당선자 낙선자의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합니다 그것을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한 시민이 그래서 보내준 그래프입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런 자료를 이게 러시아 여러분들 러시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었습니까 중국공상당의 뭐죠 선거조작위원회가 만들어줬습니까 이게 북조선이라면 인민공화국의 김정은 뭡니까 수령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준 겁니까 이거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원회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통계학도 쓰지 않고 수학도 쓰지 않고 초등학교 이름 1학년 2학년이 배우는 그냥 빼기를 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값을 구해가지고 문재인이 그림하고 홍준표 그림을 뭡니까 동별로 그려본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부정선거가 없다고 나이 세파란 젊은 친구들이 길길이 날뛰고 정말 부정선거도 문제지만 선거 사기질도 문제지만 참 그런 젊은 친구들 보고 자괴감을 느낀 겁니다 우리도 젊은 날을 지내왔지만 최소한 그렇게 살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배우고 자랐단 말이죠 내가 여러분 이렇게 열변을 왜 토하겠습니까 이거는 이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망해야 망하는 걸 아냐 이야기죠 망하기 전에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안 되냐 이야기죠 어쩌면 대한민국은 뭡니까 한국사 전편을 통해서 그렇게 뭔가를 준비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더디냐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강원도입니다 강원도는 왜 뽑았냐 강원도는 지금은 물러났을 겁니다 국힘당의 사무총장하고 있는 삼성 장군이 사성 장군이 육사를 나왔을 거 아닙니까 한기호 의원 하도 뭡니까 선거 부정 없다고 날뛰고 이준석이 밑에서 조아리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네가 속하는 지역구에서 2017년 대선부터 무슨 이 짓이 있는지 한번 봐라 이야기 이게 무슨 선거냐 이야기 건북면이면 철원군이면 적경지역이기 때문에 반공의식이 강할 건데 여러분 도대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의 건북면은 표를 얼마나 빼앗았습니까 25.5%나 빼앗은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에서 25.5%나 이런 표를 빼앗았기 때문에 이런 흉측한 뭡니까 차이집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선거냐고요 건북면은 또 유명하죠 4.15 총선 당시에 유령투표지로 굉장히 유령투표인으로도 유명한데지 않습니까 dmz 아마 넘었을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뭡니까 부정선거 없다고 지금은 강원도 지사가 돼서 폼 잡고 다니는데 무슨 무슨 젊은 친구를 하나 펜앤마이크에 보내서 부정선거 여러분들 규명하게 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때리고 공격하고 이상한 책까지 내가 정규자하고 짝짝꿍했던 한 정천인가 무슨 한 친구를 누가 보냈습니까 지금 강원도지사는 검타 출신의 김진태가 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진태의 이름 보라고 네가 여러분들 나왔던 2017년 춘천에서 무슨 짓이 있는지 한번 봐라 이런 그래프가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2020년도 요리를 지방선거까지 그려졌는데 그래 부정선거 없다고 정치를 해야 되니까 부정선거 없다고 입을 다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상한 젊은 친구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공격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인간들아 너희가 서울법대 나와도 머리는 똑똑한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인생들을 그렇게 사냐 지금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데 큰 이력을 담당한 친구들이 서울법대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그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나라 망하는데 진군한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김진태가 여러분들 지역구로 뛰었던 춘천시의 2017년 5구 대통령선거 결과입니다 죄다 이런 뭡니까 다 사기를 친 거죠 사기를 쳐가지고 나라를 그냥 골로 만드는데 저거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선관위 앞에서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권력이 정당성이 없는데 저항 한 번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국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니까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나는 그럼 왜 이렇게 하냐 다음에 손주들이 물어볼 거 아니면 할아버지 그때 뭐 했습니까 할아버지는 그래도 아스팔티를 띄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노력은 했다 할아버지는 이완용이처럼 살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이완용이처럼 산 건 아니다 할아버지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실이 뭔가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가지고 노력했다는 거죠 Grund인unt vibe 감사합니다 bal Burén